저희가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무대는 오늘 MC로 활약해주고 계시는 장훈 선배님과 함께 특별한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선배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준비되셨나요? 선배님! 어? 어디? 왜? 선배님 나와주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요 뭘 해요? 오늘 제가 무대 안 떨리는데 오늘처럼 떨리는 날 처음에 아까 막 진짜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무사히 큰 사고 없이 잘 맞춰서 다행이고 그래서 또 안 하려고 하자고 하도 잘 가 하도 막 그래가지고 빨리 합시다 아이스옵파이어! 제가 음원에 나온 곡이에요 나온 곡이 많이 했는데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노래가 잘 안 돼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노리고 있는데 망했어요 망했어요 노래 좋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갑시다 여기 이쪽인가? 오랜만에 맞춰보자 알았어요 부터시! 거や 한다고 어떤 건가요? 아이송 파이어 파이어 아이송 파이어 파이어 너는 정신없이 어딘가를 가네 난 뒤쳐져서 너를 따라가네 난 니가 존재해 넌 사랑하네 내 대로 넌 몰라 난 넌 몰라 모든 얘길 내게 다 할 수는 없어 내게 그게 너무 꾸질뚸질보이야 하지만 진정 넌 내 소릴 들어본 적 있니? 한 번쯤 멈춰서 날 들어봐 내가 걷는 느낌이 너무 뜨거워 보여 너는 내 곁으로 올라가지 않아 하지만 넌 길에서 조금만 다가와 봐 늘 없지 않아 그렇게 보일 뿐 매일 미끄러운 얼음 위를 켜고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야 너랑 믿어주는 나는 갈 수 있어 더 빨리 걸어갈게 넘어지지 않아 아이송 파이어 아이송 파이어 아이송 파이어 아이송 파이어 지금 지나가면 모두 달라질 거야 그땐 우리 서로 사랑하게 날 거야 더 크게 소리쳐 너에게 다 다르게 할게 한 번쯤 멈춰서 날 뜨거워 내가 걷는 길이 너무 뜨거워 보여 너는 내 곁으로 올라가지 않아 하지만 용기 내서 좀만 다가와 봐 뜨겁지 않아 그렇게 보일 뿐 매일 미끄러운 얼음 위를 걸어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야 너만 믿어주는 나는 할 수 있어 더 빨리 걸어갈게 넘어지지 않아 아이송 파이어 I'm so fire I'm so fire I'm so fire 박수 주세요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공연? 네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을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 네 앞으로 이 배드 애쓰 언니스를 통해서 더 멋진 여성 아티스트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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